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여자 헤어라인 모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남자도 그래요. 그때 여자만 좀 보여드리니까 남자는 어떠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 오른쪽 머리는 옆으로 나거든요. 근데 제 왼쪽 머리 방향을 보실래요? 왼쪽 옆머리 방향은 어때요? 앞으로 나요. 그죠? 약간 지금 이쪽은 이렇게 났었어요. 근데 이쪽은 보시면 머리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남자도 옆머리랑 전체적으로 대칭이 아니에요. 여기가 앞으로 나고 여긴 이렇게 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사례 사진들 보시면 요즘은 극단적으로 많이 가 있죠. 모발 이식할 때 옆머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옆으로 얼굴이 긴 분, 넓적한 분은 옆머리를 하면 얼굴이 좀 갸름해 보여요. 그래서 옆머리를 많이 하는데 보통 흐름을 맞춰서 이식을 하거든요. 이쪽 이쪽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눈에 띄어서 짝짝이처럼 보인다고 얘기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게 흐름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 이 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마음에 드는 데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왜 그런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결을 똑같이 맞춰서 이식하면 기존 머리하고 결이 겹쳐서 조금 더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원래 머리 모발에 맞추고 근데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인위적으로 조금 바꾸기도 해요. 근데 이 분은 제가 그냥 흐름에 맞춰서 이식을 했고 수술 전에 설명을 아마 좀 정확하게 제가 요새는 잘 드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좀 잘 못 드렸나 봐요. 그래서 조금 오해하셔서 설명을 드렸더니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뉴헤어 카페